하...병기가 절수형이야 이거 한번 내려볼까요? 물 내렸는데 시원치도 않네 변기가 막 된 것 같기도 하고... 다행이네 아니야 변기가 노 탱크 절수형이네요 그게 뭡니까? 저게 물이 잘 안 빠져요 물이 잘 안 빠져요 물이 시원치 않게... 원래 옛날에도 시원치 않죠? 물을 내려봤는데 그죠? 왜냐하면 변기가 좋은 변기는 아니에요 저게 절수형이라고 해서 노 탱크라고 해서 물이 시원하게 안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내려갔을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좋은 변기는 아니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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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네 네 삼총오에 바꼈네 일리 와 이리 와 일단은 내시경을 보고 변기에 안에 문제가 있는 건지 배관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근데 정신을 옆으로 쭉쭉 내려가면 뭐가 옆으로야? 아니 아니 그게 저 혼자 말한 거예요 전에 왔던 분이 이 꺾어내도 쓰셨어요? 빨아드리는 게 빨았는데 안 나와요? 네 내용물이 안 나왔단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왔단 얘기잖아요 네 아니 좀 가있으세요 위험해요 네 아 잠깐만 에 자 변기가 깨끗하면 볼까 없으면 배관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전에 물 내림하고 아니면 막힌 거 막힌 거 특이한 거고 그러니까 물이 아예 안 빠지는 건 아닌데요 네 차 오르다가 차 오르다가 네 맞아요 나흥이 형 뭐 컵 같은 거 있어요? 혹시? 컵? 애기 컵? 애기 컵 들어가 있어요? 바로 컵 있잖아요 컵 들어가 있어요? 컵이 뭐예요? 이거 여기 쓰신 분이 알겠죠? 쓰신 분이 알겠죠? 이게 뭐예요? 네 정우야 너 장난감 컵 넣었구나 네 네 꺼내드릴게 야 대박 병이 저 장난감 컵 됐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화할게 응 병이 안 뜯어도 되네요 그럼 그럼요 진짜 여기로 불렀고 제가 무기 완전 좋게 올려드릴게요 진짜 진짜 저희는 아니 저희는 이렇게 화들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잘못했어요 아니 솔직히 제가 다른 거 불렀는데요 네 너무 젊으신 분인데 네 약속 시간도 자꾸 반복하시고 좀 저보다 젊어요? 네 엄청 젊어요 누구지? 누구지? 젊은 사람? 누구지? 아 그래서 약간 실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랬어요? 나름 또 하려고 했던 사람이겠죠 뭐 뭐 일 안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소하고서는 저희가 물건을 빼는 거는 비용 7만 원 나와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냥 일반 뚫는 건 5만 원이고 근데 변기 뚫으면 10만 원 물건 빼드리면 7만 원 아 그러면 이게 빼는 게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깎여 있는 건지 네 야 너 정말 애기컵을 넣었어 이게 뭐 장난감이에요? 네 애기 장... 그 주방놀이 컵이에요 아 야 이게 이게 약간 각도가 어두우긴 한데 한번 빼봐야겠네 정우야 이리 오세요 왜요 야 이게 내려오지 아니에요 이리 오세요 üman 흠 야 누가 나 꺼질 한 거면 어떡해 아 대박이다 진짜 흠 흠 까 흠 아, 꼈어. 꼈거든요. 제가 미끈미끈거려서 뻗질뻗질난 것 같으면 좋은데 쉽진 않겠는데? 참 비가 애매하게 안 돼요! 엄마, 저보다 왜 저걸? 엄마한테 너무 힘들게. 아이들이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니까 되는 거야, 애들이니까. 옳으면 문제 있죠. 뭔가 뭐드렸는데 한 번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아, 진짜.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기까지는 일부러는 안 갔을 거예요. 그분이 쑤셔서 그런 거예요. 전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조상 저게 갔다 해도 완전히 깎인 거예요. 저분이 막 그걸로... 오히려 더 박아놓은 거죠. 지금 오히려 더 박아놨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서... 아, 처음부터 여기로... 여기서 원래...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관통제. 그걸 쓰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에 뭐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파이팅이 안 들어가죠, 이게. 아, 일단 얘는 석션으로... 아, 앞에까지는 뭐라 왔으면 좋겠는데. 좀 둘렀으면 좋겠는데. 막 시도를 해 봐야겠다. 아... 왜냐하면 너무 깜빡해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넘어가서 넘어가는데에 걸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고 ThatsKanns powerless 잘 보시죠?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는게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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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마 여기까지는 처음에 안 갔을 거예요. Recovery 깐 일 쯤 걸려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관통기 Izzy로 쑤시면서 여기에다 아예 박아놓은거예요. 그냥. 몇 마 Lic видео 아시겠죠? 야, deliberate management Julian 숙션으로 당겨보고 뒤팍대파해 해가지고 당겨봐야 되는데? 이게 면이 매끄러운 거라서 꺼칠 꺼칠한 거는 반대로 걸리면 나와요. 네, 은혜 까놓은 거라고 아이고 아이고야.. 이종은 장난감 또 몰랐어 아 아기가 이렇게 넣어줬으니까 삼촌이 이렇게 돈을 벌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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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는 다 그래요 애기들이니까 장난감 많이 나와요 애기들이 놀랄만한 거 들어있었던 게 어떤 거였어 아직까지 역대급은 사모님께서 버리신 등뼈죠 등뼈요? 남편도 몰래 버렸다가 난리 났죠 불쌍 뭐 제대로 했겠죠 뭐 애들 장난감 수시로 나오고요 아직까지 등뼈를 등감 놓은 건 없습니다 저희도 빼고 까피를 했어요 흐흐흐흐 아.. 시작 우리 진공 잡고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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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아 zodiac 으흐흑 안 빠지네 이게 esc Standing odd 완전 꽉 껴어주고 뜯어야될 것 같은데 아우 고맙다 뜯어올려야 되는데 뜯어야될 것 같아요 예예 뜯어서 포토로 빼야될 것 같아요 뜯는건 뭐 그만 뜯으니까 오히려 뜯는게 더 빨리 뜯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안 빠지네 찢기 한번 시도해보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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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젠도 안아버지 아니에요 아우 아 경기에다가 이를 하프를 하느라 이거 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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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고 싶어서? 안돼요. 이런샘 미강짓을 내가. 그래. 애기들 많아. 어휴. 그랬어? 괜찮아, 괜찮아. 아, 복무네. 복무로. 아, 좋았다. 뒤집어서 얼른 깔 드릴게요. 네. 그래도 빠를 것 같아. 으. 아, 괜찮아. 아, 그래. 아, 그래. 음, 괜찮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런데 세입자 이제 그. 이, 이, 이 처음 이사 오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전에 쓰신 거던 분들이 막 갔는데. 오른쪽하고 이제 이사 갔다가. 네. 이제 안에 뭐 들었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뭐 멀쩡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네. 근데 저희는 그 녹음은 다 알거든요. 응. 어, 이사 오자마자 경기가 안 되니까 이상한 분들 다들. 애들 장난감 들어가 있고. 애들 칫솔 들어가 있고. 치아가 안 나겠고. 내 생각으로 했잖아. 장난감 컵. 주방 쪽에 장난감 컵. 그, 하얘기 딱 포위만한 거였거든? 어, 근데 그게 저게 들어가나 마빠. 완전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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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보다 없나봐. 야.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그 사람이 이런 의미가. 그게 뭐 완전히 안 돼서. 부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박힌 거야 제대로. 어쨌든 병이 뜯어야 되는데. 지금 안 빠져. 거칠거칠한 거면은 지금 땅에서 빠지는데. 정우야. 이게 컵 매끈맵가라고 그래서 안 잡히데. 응. 이루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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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들렸어. 안 돼서? 여기 지금 다 잡고 계신다. 왜? 어, 맛있진 않으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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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혼났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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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잘했어? 여보가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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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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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우... 아이고... 아이고... 으악... 아이고... 어우... 진짜 맛있어... 어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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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깨질까봐... 왜 아예 거 아예 호텔야? 네 자 치즈공부 나오고 어 안 나오고 있네 음... 자, 또... 오... 여기 빵밖에 있어요 여기 엄청 크게 밀어놓은거 같아요 여기 엄청 크게 밀어놓은거 같아요 저리 가세요 이대로 누가 알렸다 어허 굉장해 밑에 한 번만 내려갔다 올게요 네네네 뚜는 장비를 바꿔야되요 저는 이제 변기쪽 대만쪽 생각하고 왔는데 그러면 얘는 어차피 반쓰니까 좀 내려가고 혹시 애기 여기야? 어 괜찮아요 손이 똑같은데 내가 일단 양마비를 이렇게 보내봐 정마비를 적셔서 내가 일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목 다쳐. 너 그렇게 고통하지 마. 단단 꼈나본데? 네? 단단 꼈나봐요. 안 나요? 안 돼요? 아니 나올 거 같아. 얼마나 세게 밀는데? 그러니까 계속 안 들어갔는데 밀었죠? 네. 산수 같은 거 부어야 되나요? 아니 아니. 그거 빼가지고 압력을 채워야 돼. 여기 산수 같은 거 베라서 압력 측에 넣으면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물 유채로다가 채워야 돼요. 왜요? 안 빠져요? 이렇게 안 빠지면 어떡해. 안 되겠군. 양말을 넣어야지. 이게 치고 나가는 거죠. 아. 네. 이렇게 해보지. 자막 하나 넣는데도 그러네. 지금 안 나오고 배겨? 한참이 있는 고인리liers. 안녕하세요. 저는 모oute이察에 반하고 배가 되었는데요. 정원아. 일단 여기 좀 있으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디. 그렇게 해놨음식으로 한번 더 준비해요. 오늘의 가게는 거인공장에 일요일 수 있는데 일요일 수 있는 비가가 되었습니다. 어이구는. 지옥이 되어가군요. 순위까지 200원에 관한 건가 되었습니다. 정원아, 내가 여깄지 이쁘네요 네 봐봐 yeah 으헤헤 쭈 와, 얼마나 단단한 건가? 한참 켜져요? 네, 켜져요. 와. 그냥 아예 이렇게 집 100원 나본데, 그냥? 잠시만요. 와, 단기가 직접 하는데도 안 빠져? 한참 달라요? 잠시만요. 와, 나갔다. 나왔어요? 와, 컵이 이렇게 크잖아요. 작은 게 아니네. 아니, 그게 어떻게 들어갔어? 와, 이렇게 안 빠지지. 와, 진짜 양말을 찾아가네요. 와, 단기는 괜찮죠? 네, 당연하죠. 와, 대박이다. 정우야, 너 저걸 죽기다고 해? 내가, 보세요. 이게 구조상 얘가 한짝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너무 좋아. 네, 이제 관통기로 그냥 또 얼마나 좋아요, 쓰시기가. 그러니까요. 가운데 딱 걸려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더 쓰셨으면 경기를 그때 갈아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예 못 뺀 거죠, 아예. 넘어갔으면. 이렇게 제대로. 네. 와, 이게 진짜.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그 큰 곡이. 아우, 보니 아까 돈 더 주고 여기를 바꾸게 다 잘했다. 아니, 이거 더 쓰셨으면 그때 경기를 갈아 써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네네. 네네. 아, 진짜. 오빠가 돈 그냥 다시. 원래 한 번 발 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다시 하더라도. 다른 데다 바꾸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잘하고. 제 양말을 찾아갑니다. 아우, 진짜. 진짜 그 성함이 여기 있다. 제가 무슨 애기 엄마도 성함 많이 해. 아, 네. 아, 10만 원 안 먹겠다. 그러니까. 진짜. 우와. 이야. 이거 있잖아. 제대로 된 거 좋네. 제대로 된 거. 분명히 이게. 물 수확으로 넘어갔으면 구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계속 누른 거죠. 그냥. 꾸역꾸역. 아, 진짜. 와. 아까 영상에서 그랬다시피 이 마큼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큼만 들어가 있는 거였잖아, 지금. 우와. 그러니까는. 뭐야. 어차피 다고 빼는 것도 안 되지만. 밀어내는 것도 얼마나 빡겼으면. 좀 여기까지 더 넘어갔으면. 진짜. 그냥 그때 경기 가야 돼. 예. 경기 깨야 돼. 경기 깨야 돼. 경기 깨야 돼. 우와. 진짜 다행이다. 진짜. 아, 얘가 지금 안 빠질 정도면. 아, 부릅지 몇 번 봤는데. 아, 진짜. 엄마. 엄마가 봐. 은하 씨 무슨 뻔 했어. 그리. 엄마가 다행히. 또 cucumber 할wort은 뭐 Comment 다행히 Sa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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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